만약 당신이 진지하게 100만 달러를 벌기로 결심했다면 그 확률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00만 장자들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각자 100만 장자라는 자아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100만 장자가 된 자기 모습을 실제로 그려봤다. 굳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다. 부자가 된 남성과 여성의 전기, 자서전을 살펴봐라. 그들이 이 정의 집단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100만 장자가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진지하게 결심했다. 종이를 꺼내서 맨 위에 100만이라는 수치를 적은 다음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 다음 다른 종이의 계획을 실천할 방법을 전부 적어라. 이미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수많은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계획적이라는데 100만 달러를 걸 수 있다. 당신과 100만 장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실천했다는 점이다.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시험해보자. 100만 달러가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밥 브록터의 위대한 화건입니다. 구제는 하루 5분, 두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의 부와 성공의 에너지가 각인된다입니다. 밥 브록터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개발 그루입니다. 40년 넘게 독보적인 연설가, 작가, 사업가로 활동했으며 전 세계 각계 각층의 수천만 명에게 깨달음과 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2월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마지막 저서인 밥 브록터의 부의 확신을 제가 리뷰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A부터 Z까지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한 특정한 일을 특정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상세한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돈, 목표, 성취 등 정말 주옥같은 화건들이 넘쳐나는 책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성취 All A를 달성하면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의식과 수용, 변화는 성취를 부른다. 첫 번째 A는 Awareness, 의식이다. 당신이 얻는 결과의 주요 원인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항상 진실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결과의 원인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으며 언제나 내부에서 비롯한다. 현재 당신이 삶에서 겪는 모든 결과는 잠재의식 속에 어린 시절부터 조건화된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다.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잠재의식 속 조건하다. 여기서 조건화란 어떤 조건이나 자극의 영향으로 행동이나 반응이 학습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A는 Acceptance, 수용이다.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를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기로 하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찬란한 미래는 이렇게 진실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조건화를 결과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면 세 번째 A인 Alteration 변화를 준비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유전적 조건화와 환경적 조건화를 스스로 변화시킬 것이다. 사실 지금 당신과 당신이 얻는 결과는 다른 누군가의 습관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것을 필요한 만큼 조정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지만 그럴 가치는 충분하다. 기존에 형성된 조건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배우려고 투자하는 에너지는 제값을 톡톡이 할 것이다.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Achievement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을 성취로 이끌 All A를 다시 짚어보자. 결과의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라. 그 결과의 책임을 수용하라. 조건화된 잠재의식을 변화시켜라.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떤 목표를 수립했든 달성할 수 있다. All A를 목표로 삼아라.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은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모든 장애물은 성취 근육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면 성취 능력은 강력해진다. 나는 힘든 일을 시도한다. 까다로운 성취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행동 악마가 내놓은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은 좌절의 쇠기다.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쇠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한다. 반면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린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좌절이 자기 연민의 형태를 띄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결심을 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좌절을 해결할 답은 똑똑한 행동이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하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 어떤 의심이든 행동만으로 끝낼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은 지식과 실천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좌절과 실패만 남는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속속들이 알아봤자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사는 법에 통달했으면서 아는 것을 매일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뒤따른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 가운데 다수가 자기 말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절반의 진실은 거짓보다 모호하다.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삶의 수단이라는 것이야말로 절반의 진실이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발휘된다. 사랑에 관한 생각은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기쁨에 관한 생각은 웃음으로 힘을 발휘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사고에 긍정적인 행동이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행동의 원형은 생각이다. 차분하게 사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라. 조용한 사색에서 훨씬 효과적인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야말로 지성의 진정한 척도다. 3. 태도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한다. 사람이 개선되면 환경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전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워진 자기 존재에 더 잘 맞는 새 환경을 물색할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하루 동안 함께하는 환경과 같다.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한편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는지 드러낸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세계는 태도와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우리는 한 번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절대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 적절할 수도 있다. 심지어 다른 방식보다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옳은 방식은 아니다. 당신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 순간 다른 방법은 모두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태도는 발전을 막고 창의력을 차단한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다음번에 당신이 그게 맞아 혹은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한다면 곧바로 이렇게 정정하자. 그건 좋은 방식이고 그대로 실행할 거야. 하지만 더 좋은 방식이 있을 테니 찾아봐야겠어. 당신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덫에 걸리기 쉽다.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이 효율적일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길은 항상 존재한다. 사소한 수정 하나로 생산성이 100% 개선되기도 한다. 당신의 방식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수 있지만 절대 옳지는 않다. 더 좋은 방식은 존재한다. 그걸 찾아라. 타인에 대한 내 태도가 나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결정한다. 아무리 반복해서 실험해도 내가 옳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틀렸다는 건 단 한 번만에 증명할 수 있다. 진솔한 의견 차이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신호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이다. 공격성이 학습된 반응이라면 이를 없애고 조절 가능한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 위대한 영국 배우이자 영화 배우인 엘릭 기니스는 동료가 활용했던 훌륭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주 단순한 말이었다. 별것 아니다. 틀림없이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우는 불만도 사라진다.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에 이 원칙을 시험해보자. 그냥 말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자. 별것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 마지막 고루, 즉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4. 변화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변화는 의식을 제한하는 지배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내면적 사고를 바꿔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나는 내면이 변화해야 외부적 변화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삶에서 바꾸고 싶은 건 뭐든 바꿀 수 있다. 삶은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 앞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지금 행동하라. 5. 선택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 전 대통령이 오래전에 쓴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 인간이 보편적인 성공의 전제조건인 노력과 날카로운 지성,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법은 지금껏 제정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만이 제대로 일하고 하는 일에 온 능력을 쏟아 부으며 최선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오직 당신의 결정에 따라 지성을 활용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며 이런 생각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당신의 의견과 대중의 수근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수그러들지 않는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모든 삶을 바꿔라. 미래의 유행을 바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닿길 바라는 건 허사다. 홀리웰은 당신과 나의 모든 관점에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를 찾다 보면 오래된 시각은 대부분 무너져버린다. 무엇을 왜 하는지 확신한다면 분명하고 확고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모른다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는다. 사실을 잘못 알 때 다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대부분 거짓된 개념을 신뢰한다. 돈과 직장은 절대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모든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 생각에 존재한다. 당신과 내게는 생각을 바꿀 힘이 있다. 이렇게 선택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의도적으로 느긋해져라. 당신의 문제를 남처럼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바로 지금. 자기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다. 어머니나 생태계, 대통령을 탓하지 마라. 자기 운명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쥔 건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구상과 계획으로 체계화하라. 그리고 계획을 현실로 바꿔라.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한다.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잠깐만요. 누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금은 내야죠. 그러나 생각해보자. 세금을 꼭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감옥이나 면세 지역으로 간다는 선택이 존재한다.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선택하는 능력이다. 사실 이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어디로 가라 하거나 뭔가 하라고 요청받고서 그래야겠다고 느꼈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안 해도 된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인생을 짧다.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런 곳에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많은 이가 싫은 일을 계속한다. 왜일까? 또 다른 짧지만 완전한 문장. 그만둔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다. 멋진 하루를 보내겠다고 선택하라. 오늘 나는 그러기로 선택했다. 당신 앞에 펼쳐진 축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만족하라. 자유인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선택에 따라 쓰여졌다. 자유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숫자로 측정된다. 제대로 된 자신감을 구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 동료들은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자신감의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인 잘못된 자신감은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자신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허세를 부리게 된다. 스스로 일에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은 잘한다고 믿어주길 바란다. 두 번째 자신감은 실제 자신감의 일종이지만 안타깝게도 삶이 주는 진짜 기쁨을 선사하지는 못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잘하는 일을 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지만 다른 모두에게도 이 사실을 꼭 알리려 한다. 이런 자신감은 곧 자만심으로 바뀐다. 진정한 승자에게는 고귀한 자신감이 있다. 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며 왜 그 일을 하는지도 한다. 이 운 좋은 사람들은 내면의 무한한 힘을 인식한다. 이들은 그저 우리의 위대한 정신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미지로 새겨두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행복과 건강, 풍요로움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자신감은 충만한 삶의 필수요건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감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일을 5천번 성공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 예전에 해본 적 없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의심이 샘솟는다.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 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감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회의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마지막으로 시도한 때가 언제인가. 성장할 기회에 마지막으로 놓인 적은.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선순환을 창조할 수 있다. 모험해보자. 그러면 자신감이 더 강해진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전력을 다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잃어라. 자신감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패배한다. 자신감이 있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할 것이다.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7. 결정 결정이 두려운 이유는 실수가 두렵기 때문이다.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노트를 꺼내서 매일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제를 적어보자. 1.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2.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3. 그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꼭 해야 하는 결정을 대면할 수 있다. 다른 결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이 존재한다. 각 상황을 적은 다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해보자. 최고의 상황이 실현되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도 생각해보자. 이 방법으로 당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동을 대비하는 마음과 생산적인 태도를 얻을 수 있다. 꼭 제거해야 할 장애물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크게 성공한 인물들을 수없이 연구한 결과 다들 빠르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꿀 때는 천천히 변경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면의 힘은 결정에 따라 행동으로 바뀐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링컨에게 비판자들의 공격이 거슬리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의 대답은 훌륭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받을 때 이 말을 기억하자. 내게 쏟아지는 모든 공격을 이해하고 대답까지 하려 했다가는 이 가게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나는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까지 그럴 생각이다. 결국 내가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나를 공격했던 말은 무가치해진다. 만약 마지막에 가서 내가 틀린다면 1만 명의 천사가 내가 옳다고 맹세한들 아무 소용없다.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문제 해결 단계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랬다가는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굴복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진보하려면 그날그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결정하고 너그럽게 말하며 선행을 베푸는 수밖에 없다. 관리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할 방향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100%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성공에 확실히 도움되는 특성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내면의 동기를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믿는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다루는 힘과 고유한 특징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도 안다. 이들은 내적인 자신감을 개발했고 행동으로 터넣고 드러내며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신경 쓴다.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자체로 충분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신이 평범한 학생이라고 해도 위의 두 가지 자질이 있다면 비즈니스 세계로 진입해서 어떤 일을 하든 남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목표와 끈기다. 삶이 지겹다면 매일 아침 뭔가 하려는 욕망을 불태우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목표가 삶을 끌어당기고 동기는 삶을 밀어붙인다. 끈기를 갖고 인내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구 꿈 나는 항상 목표에 관해 목표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목표 자체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조금 힘들어질 때마다 그만두기 쉽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목표의 이미지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노력을 이끌어갈 힘을 준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행동할 뿐만 아니라 꿈을 꿔야 한다.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 우리에겐 불가능한 상황에 특화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10. 신념과 믿음 어떤 이는 실패했다는 증거가 보이더라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정의했다.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희박한 가능성에 직면하고도 단 하나의 증거, 즉 신념에 힘입어 성공한 사람의 수는 쉽게 셀 수 있다. 그들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결국 해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신념의 폭발적인 힘에는 도미노 효과가 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쓰러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탄력을 받는다. 장애물을 한 번에 하나씩 넘고 전진하겠다고 결심하면 당신도 증명할 수 있다. 강한 신념이 있으면 승리할 가능성도 커진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신념도 강하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할 수도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힘으로 지배할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대의와 높은 이상을 품고 노력해서 경이로운 목표를 달성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너져 버렸을 장애물과 상황을 몇 번이고 맞닥뜨렸다. 이들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마주한다. 재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문제와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이들을 위대하게 한 건 그들의 믿음 혹은 신념이었다. 이들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아무것도 신념을 건드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했다. 마치 변덕스러운 신이 이 사람들을 골라낸 다음 다가가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손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신의 손길과 축복 그리고 신념이라는 도구를 받았다. 당신도 그 사람들처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나 신념을 개발하면 된다. 이들의 신념은 눈멀지도 않았고 처음 부딪히자마자 순도 높은 수정처럼 쉽게 깨지지도 않는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토대가 신념을 떠받친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평가받으며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는 게 어렵지 않다.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상상하는 건 뭐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활기가 넘치고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신념은 증거를 넘어서는 마음속 지식이다. 인간은 신념으로 빚어지고 믿는 대로 존재한다. 신념은 감각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보이는 것과 상반되지는 않는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만 거스르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개념을 그대로 믿는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모든 믿음에는 타당하고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으면서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성과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이를 사용했다. 부정적인 믿음은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낭비에 불과하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믿음과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생각대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스스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결과에 그 믿음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지금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해라. 훌륭한 책이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구해서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진실을 접하자.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프로젝트에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해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무엇을 인지하고 창조하거나 생산하라고 명령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창조적 정신으로 자신감을 키우도록 격려해야 한다. 능력은 자신감과 비례한다. 편협함, 비열함, 비관을 거부하라. 11. 목표 목표 설정은 삶의 본질이다.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내면의 보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더 나은 인간, 부모,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활동해야 한다.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더 위대한 자아에 신경 쓰는 사람은 위대해지고 편협한 자아에 신경 쓰는 사람은 편협해진다. 평온한 시대에 창의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류에게는 자극이 필요하다. 목표 카드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다면 어떤 목표를 적든 결국에는 달성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겨우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87%는 명확하게 정의한 삶의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 가운데 3%만 목표를 글로 적는다. 그 3%는 실제로 높은 소득을 올리며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1961년부터 목표를 적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 결과 그야말로 마법 같은 효과를 봤다. 목표 카드라는 아이디어가 유치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무척 효과적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카드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자. 그 결과는 놀랍고도 기분 좋을 것이다. 자신 있게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마주할 것이다. 작은 것을 연습하여 크게 성공하라. 목사는 장례식을 진행할 때 가장 슬픈 일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꿈의 죽음이라고 했다.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다. 연주하지 못한 음악을 가슴에 품고 무덤에 들어간 수많은 일을 생각해보라. 이들에게는 목표가 없었다. 그 꿈은 지으려고 했지만 결코 짓지 못한 집이다. 시작하려 했던 사업,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 떠나려 했던 여행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가. 당신이 이뤄낼 목표를 바로 지금 결정하라.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걸 단 하루도 미뤄선 안 된다. 제임스 앨런은 져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나쁠 수도 있지만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고군분투해야 한다.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목표를 명확히 적는 것부터 출발하면 된다. 카드의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여러 번 읽어라. 믿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슬픈 자와 행복한 자를 나눈다. 항상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심플하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목표는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해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수단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12. 돈 백만장자가 되면 어떨까? 얼굴에 함박 웃음이 들이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은밀하게 생각한다. 물론 백만장자가 되면 좋긴 하겠지. 그러려면 복권에 당첨돼야겠지만. 글쎄 복권 당첨도 백만장자가 될 방법이지만 당첨될 확률은 말도 안 되게 낮은 편이다. 만약 당신이 진지하게 백만 달러를 벌기로 결심한다면 그 확률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북미 지역에서만 매년 수천명이 백만장자에 등극한다. 이 신입 백만장자들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각자 백만장자라는 자아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백만장자가 된 자기 모습을 실제로 그려봤다. 굳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다. 실제 백만장자들을 조사해보자. 내 주위에는 없어도 이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으니 부자가 된 남성과 여성의 전기, 자서전을 살펴봐라. 그들이 이 정의 집단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진지하게 결심했다. 종이를 꺼내서 맨 위에 백만이라는 수치를 적은 다음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 다음 다른 종이의 계획을 실천한 방법을 전부 적어라. 이미 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수많은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계획적이라는데 백만 달러를 걸 수 있다. 당신과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은 실전했다는 점이다.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시험해보자. 백만 달러가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13. 끈기 당신이 예전에 이룬 성취를 잠시 되짚어보자. 성공하기까지 끈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을 연구했다. 힐에 따르면 헨리 포드나 토마스 에디슨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유일한 특성이 끈기라고 한다. 이들은 무자비하거나 냉혹하다는 오해를 자주 받는다. 이런 오해는 스스로 세운 모든 계획을 끈기 있게 실천하는 습관에서 나온다. 밀트 캠벨은 내 친구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10종 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노렸지만 결국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끈기가 습관이었던 캠벨은 4년 후 호주 멜버른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는 여러 번 이런 말을 했다. 학교에는 나보다 훨씬 우수한 선수가 많았지만 다들 중간에 그만뒀다. 나는 25년 이상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다. 에디슨과 포드, 캠벨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는 끈기뿐이라고 확실한다. 살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장 해라. 지금 시작하고 절대 멈추지 마라. 당신의 내면에는 위대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표출해라. 집요해져야 한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가장 좋은 탈출구는 뚫고 나가는 것이다. 삶은 용기에 비례하여 쭈그러들거나 확장된다.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이 받은 낮은 점수의 성적표에는 이들이 곧 한심한 실패작이라는 것처럼 쓰여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런 형편없는 성적을 자아상에 반영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스스로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나는 학창시절에 별로 우등생이 아니었던 남자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우주는 엔진과 모터, 자전거 같은 다른 세상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서툴렀던 허약한 소년은 수치짐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했다. 이렇게 커진 열등감은 성공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반전됐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성공했다. 이 남자가 지켰던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1. 항상 야망을 품고 젊게 산다. 2. 타당한 이론을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며 시간을 투자하여 생산성을 개선한다. 3. 자기 일을 즐기고 최대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4. 매끄럽고 조화로운 업무 리듬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5. 늘 연구와 근면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은 미약했다. 당신도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라. 이야기 주인공의 이름은 혼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끈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불가능하다. 재능 있고 성공 못한 사람만큼 흔한 것도 드물다. 천재성도 아니다. 천재성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건 속담이나 다름없다. 교육도 아니다. 세상에는 교육받은 불황자가 넘쳐난다. 전지전능한 건 끈기와 굳은 결일 뿐이다.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웃음거리가 될 용기가 필요하다. 아 드디어 마지막 14. 개인의 능력입니다. 인생은 확실히 이상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사실이다. 삶은 당신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질 수 없다. 삶은 경험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표현된다. 당신과 내가 삶이라고 이름 붙인 존재는 우리를 통과해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우리 인생은 무척 얄팍하고 단조롭게 표현되거나 생생하고 열렬하게 묘사된다. 우리가 삶이라고 일컫는 보이지 않는 힘은 전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전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약간 이해할 뿐이다. 당신은 삶의 힘이 흐르는 장치다. 저항은 이 장치에서 흐름을 제한할 것이다. 이 저항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의심, 부정, 두려움, 그리고 걱정은 당신을 통과하는 삶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저항을 제거하면 이 힘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삶의 힘은 당신의 신념, 정신적 태도, 그리고 기대에 반응한다. 주위를 둘러보자. 누군가의 삶은 거의 흐르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환하게 빚을 낸다. 저항을 없애고 제대로 살아라.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대상이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요. 여기 보면 인생은 확실히 이상해라고 하잖아요. 삶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질 수가 없잖아요. 삶은 경험에서, 체험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문장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삶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구가 너무나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차를 안 봤었는데요. 이 책은 영어 알파벳 순으로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들이고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단어들을 성취하기 위한 절차들을 책에서 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 외에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책도 제가 이번에 읽은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뿌룩터의 책을 몇 권 안 읽어봤지만 이 책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에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성취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썸네일에 바프록터님의 V확신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